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 1부 나라의 일상은 사계절 멋진 리버뷰를 발 아래 두고 차박할 수 있는 곳 맛집,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오늘 영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부 나라의 캠핑스토리 블로그 32편은 강릉 솔바람다리에서 부부가 1300일 이상을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라를 위해 직접 설계하고 자작한 캠핑카 내부 보안시설 5가지를 공개하고 테스트하는 에피소드를 나라의 나레이션으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야호! 부부는 겨울을 벗어버리고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섬진강 곳곳 마을마다 손님 맞이가 한창이네요. 오늘의 목적지는 오래전부터 부부가 즐겨찾는 봄철 은어 강낚시 명소인데요. 스텔스 차박으로 강변에서 낚시하고 가는 길에 지리산 연곡사를 탐방하는 꿀같은 봄철 캠핑카 여행지랍니다. 피아골 은어마을구 주차장은 부부가 지리산 섬진강을 지나칠 때면 사계절 자주 신세를 지는데요. 맛집과 화장실 등 주변 편의시설도 좋고 무엇보다도 주차하고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섬진강 뷰가 최고지요. 이곳에서는 봄이면 강낚시를 할 수 있고요. 현지인 말씀이 동작에부터 어중이 다양하고 특히 4,5월경에는 은어가 이곳까지 올라와 은어낚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남편은 벌써 혼자 섬진강 가로 내려갔어요. 저는 가게 아주머니께 알밤을 한 봉지 사서 맛있는 시다를 떨고 놀아요. 사장님 여기 낚시하러 많이 와요 사람들? 낚시는 지금은 해도 여름에는 래프팅을 하기 때문에 낚시를 못해요. 아 그럼 봄에는 많이 와요? 네 봄에는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네 감사합니다. 주로 근데 여기서 뭐 잡아요? 여기 보면 바가사리하고 한 4,5월달 정도 되면 은어가 올라옵니다. 아 은어를 오실 수 있어요? 네. 와 그래요? 여기가 은어가 많이 올라와요. 아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강 따라 바로 올라갈 남편이 아니지요. 자기야 여기까지 왔으니 연곡사는 들렸다 가야지. 어른이 다급고 봄이 왔어요. 피아골에도. 전남 부래군 토지면에 있는 피아골은 폭포, 담소, 시면이 계속되는 웅장한 계곡인데요. 사계절 지리산의 계곡을 드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계곡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 피아골 지리산 국립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아직은 한가하고 아주 조용합니다. 와 멋져요. 피아골 계곡을 건너는 다리를 건너봅니다. 벌써 물새리가 진짜 시원하게 들리네. 500m 위쪽에 연곡사에 올라갑니다. 연곡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때 연기조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하지만 유적으로 보면 신라말 고려 초기로 추정됩니다. 국보와 보물이 가득한 지리산의 보고예요. 경례 뒤쪽 산등성에 있는 3점의 부도와 2점의 부도비 그리고 경례 앞쪽에 있는 3층 석탑은 모두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 선종계통의 문화유산으로 연곡사가 가장 번창하였던 시기가 남할 여초였음을 진작할 수 있다네요. 가슴 아픈 점은 연곡사는 항일의병전쟁 때 전수했는데요. 을사조약으로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가자 전국 각지에서 항일의병이 일어났는데 다명 출신 의병장 고강순은 1907년 8월 26일 지리산 연곡사의 근거지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의병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야간 기습을 받아 폐전하였는데 그때 일본의 방화로 연곡사가 전수하였다네요. 늦은 감이 크지만 지금의 절은 1981년 이후로 꾸준히 증축하여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됐다고 합니다. 여보 그만 내려가시게요. 아까부터 남편은 약수터에서 무언가를 근접 촬영중입니다. 여기까지 1부 라라의 일상 봄철 자박지 은원악시 명소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주세요. 그럼 2부 라라의 캠핑스토리 32편 2019년 늦가을 강릉 솔바람다리 캠핑카 보안 5단계 자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캠핑카 부부 여행은 행복을 연출하는 소극장 강릉 솔바람다리에서 밝은 캠핑카 문화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남편이 2년 가까이를 캠핑카 고장 수리를 하면서 집처럼 만들어 온 우리 뚱땡이 캠핑카에 자작 설치한 은밀한 보안장치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하우스카 경계경보 5단계 장치의 용도는 남편이 박간일을 보느라 부재시에 밤에 저 혼자 차를 지켜야 할 날들이 많아지면서 늘 저를 혼자 차에 두는 게 걸린다며 고민하고 설계한 보안시설이어서 타인에게 못 맡긴다며 직접 설치했지요. 남편이 수개월 동안 기획하고 캠핑카에 자작 설치한 오직 저만을 위한 역작입니다. 최근에 마지막 5번째 장치를 완성한 남편은 5단계 경보 장치를 실전 테스트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답니다. 사실인즉, 지난 여름 남편은 틈틈이 인터넷을 검색하여 차 옆에 부착하는 경고등부터 전후 좌우 카메라, 차 밑에 설치하는 LED 조명, 전선도 한다스, 퓨즈 여러개, LED 조명 방수를 위한 아크릴봉, 스위치 박스 등등을 준비하느라 몇 달이 걸렸습니다. 5번째 장치를 제외하고 4가지는 지난 가을에 자작 공사하기 편한 곳 단양 모처에서 완성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단양에서 남편은 경고용 조명과 스위치 박스를 설치하는 신공을 제 눈앞에서 펼치셨답니다. 잠시 그때 단양 모처 주차장을 회상해 봅니다. 남편이 캠핑카 자작 아저씨로 변신 캠핑카 안에 모든 절대 공구들에게 총 동원량이 내려지고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차 밑을 들락날락 포복을 시작합니다. 전선과 조명이 뒤엉킨 2,000원짜리 돗자리를 옮겨가며 차 밑에서 종일 신음소리가 이어지고 아이고 아이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남편은 마무리 작업이라며 구례 목공수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던 나무를 이용해서 수제 스위치 박스를 만든다고 홀승감 어시기로 나무에 5개의 구멍 내고 스위치 버튼 5개를 밀어넣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남편 늘 그 엉뚱함에 놀라며 살지만 그날도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옆에 꼭 붙어서 찰칵찰칵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게 경계경보 5단계 중 4단계가 완성되었답니다. 최근 거제도의 마지막 경보장치 택배가 도착하고 다섯 번째 신공을 차 아래에서 펼치더니 이것은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며 한적한 곳에서 테스트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5단계 경계경보 실전을 위해서 남편이 집에 온 지 나흘 만에 강릉에 가자고 합니다. 핀 게 좋아요. 근질근질 한 거지요. 집에 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새벽까지 미팅을 하더니만 갑자기 설 전까지 강릉에 다녀오자고 합니다. 저도 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어요. 갑작스러운 강릉행 결정에 아침에 일어나 식구들 반찬 준비하고 짐 싸느라 동동동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를 살펴보러 간 남편이 들어와서 눈이 온다고 합니다. 헐 한방눈이 헐퍼러 오는 것도 모르고 짐을 챙기던 저는 멘붕이 옵니다. 어제 일기예보에는 눈 소식이 없었는데 짐 싸다 말고 힘이 쏙 빠지고 남편만 바라봅니다. 자기야 걱정마 조금 있으면 해 뜰 거니까 어서 준비하세요. 눈 온다고 멈출 남편이 아닙니다. 아무튼 아침을 먹고 양양간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저는 떠나면 그냥 좋습니다. 남편의 예측대로 그치는 듯 보였던 눈발이 홍천 휴게소에 점심을 먹는 사이에 펑펑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급 긴장을 합니다. 투덜투덜 아유 스팔타 눈이 얼기 전에 강릉에 도착해야 할 텐데 눈발이 더 거세게 달립니다. 터널을 지나고 또 지나고 저는 폰을 들고 랄라룰루 펑펑 내리는 눈이 좋아요. 거제도에 있는 동안 눈 오는 거 못 봐서 아쉬웠는데 오늘 1년치 눈 다 봅니다. 남편은 태어난 척 하지만 핸들을 꽉 잡고 엉그멍금 비상등 깜빡깜빡 아유 좋다 자기야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니 그래 눈이 오니 멋지네 철없는 저에게 리액션을 날려줍니다. 긴 터널들이 여러개 지나고 갑자기 세상이 환합니다. 태백산맥 백두대관을 비상등 켜고 지났나 봅니다. 신기하게도 눈발은 온데간데였고 해가 쨍 하고 떠있어요. 남편이 급 제안을 합니다. 염화괄슘은 소금이라며 완전 뒤집어 썼으니 세차장을 검색해 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세차도 제대로 못했는데 잘 되었다 싶습니다. 부랴부랴 셀프 세차장 검색 꼬질한 우리 뚱땡이 캠핑카 내리고 세차장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천장이 높은 곳이라 세차장 안에 쏙 들어가네요. 남편이 캠핑카 아부를 구석구석 시원하게 고압세차기로 목욕시켰더니 뚱땡이 캠핑카가 환하게 웃어줍니다. 에구 우리 고마운 뚱땡이 뚱땡이 주인 잘못 만나 고생 많이 하네 출발 가자 뚱땡이 캠핑카야 오늘은 강릉항 솔바람다리 앞 주차장으로 갑니다. 바다가 있고 멋진 다리도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도 피할 수 있고 주차장에 와보니 생각보다 환경이 좋습니다. 그날 저녁 두둥 두두둥 드디어 남편이 은밀한 곳에 설치해둔 스위치를 가르치며 저에게 경계경보 5단계 사용방법 및 행동요령을 알려줍니다. 남편이 엄청 진지합니다. 자 봐봐 자기야 지금부터 내가 밖에 어슬렁거리는 이상한 사람이야 일단 밤에 내가 없을 때는 무조건 자석 경광등을 파랑새 머리에 붙이는거야 알았지? 리얼하고 코믹한 남편의 액션에 저는 연이어서 빵빵 터집니다. 남편이 알려주는 5가지 경계경보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스위치 내 방향 카메라를 켠다 상황 2 이상한 사람이 캠핑카 주변을 빙빙 돈다 2번 스위치를 켠다 이건 아직 남편이 대비라네요 상황 3 이상한 사람이 차를 만진다 3번 스위치 뚱땡이 공중부양 하부 조명을 켠다 이건 차가 떠오르는 듯한 공포심을 준 컨셉 상황 4 이상한 사람이 가지 않고 출입문 쪽으로 다가온다 4번 스위치 전방 좌우 하단 붉은 경광등을 켠다 이때는 차가 공중으로 슝 날르는 착각을 준다네요 상황 5 이상한 사람이 출입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5번 스위치 경계경보관령 최종 단계를 작동시킨다 깨잉 사이렌이 울리면 깜짝이야 난 몰라 토끼토끼 이때 무조건 이상한 사람이 주랭랑을 친다네요 그렇게 5개 스위치마다 누르면서 작동법을 알려주더니 남편이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야 지금부터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부터 실전이야 자 시작 경고 심신이 약하신 분은 첨부 영상을 끝까지 보지 마세요 저는 차 안에서 크크크 낄낄낄 그렇게 진지하게 5단계를 완수했답니다 3년 전 아멘 다음날 아침 동해바다 일출 멋지네 일찍 일어난 남편이 창을 열고 말하는 소리에 저는 어후 잠에서 깹니다 부부는 어젯밤 아무 일 없었던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틈틈이 강릉을 즐깁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짜장만 먹기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마시기 솔바람나리 산책하기 다시 해가 태백산막을 넘어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남편에게 이상한 사람 놀이하자고 해볼까요? 여기까지 나라의 캠핑스토리 강릉 솔바람다리 캠핑카 보안 5단계 자작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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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